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쌍한 바다거북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Unlucky sea turtle 되겠습니다. Why is she unlucky? 왜 불운한 바다거북일까요? People often throw coins into a fountain or a pond for good luck. 그렇죠. 유명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프리미 분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종종 그 행운을 빌면서 good luck을 빌면서 호수라든지 또는 분수대에다가 동전을 던지곤 하죠. In Thailand, throwing coins to a turtle is believed to bring longevity and good luck. 태국에서는 누구에게 거북이에게, 우리 거북이는 또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거북이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장수, longevity, 그리고 good luck, 아주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For many years in the eastern town of Sriracha, the sea turtle bank swallowed a whopping 950 coins that formed an 11-pound ball in her stomach.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년 동안 스리라차의 동부에 있는 마을에서는요. 바다거북 뱅크가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니까요. 그런데 이게 whopping,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무려 915개의 동전을 삼킨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녀의 배에다가 11-pound, 즉 5kg짜리의 볼이 생기게 만들어버린 아주 위기가 된 것이죠. 이 거북이의 건강에 The turtle underwent successful surgery to remove the coins, but died two weeks later. 이 거북이가요. 성공적인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 너무 많이 들어간 이 동전을 갖다가 제거한 수술을 했지만요. 안타깝게도 2주 후에 죽고 말았다고 하네요. 네, longevity의 상징이었던 거북이가 사람들이 던진 동전 때문에 빨리 죽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왔던 문장을 우리 바르게 배열해 볼까요? 사람들은 행운을 위해서 분수대 혹은 연못에 동전을 던집니다. 자, people often throw coins, 동전을 던지는 거죠. 자, a fountain or a pound for good luck. 자, 목적을, 이유를 나타내는 전지사가 되겠죠. 태국에서는 거북이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 이게 이제 주어 부분이 되겠죠. So, in Thailand, throwing coins to a turtle, 여기까지가 주어 부과됐겠고요. is, believe to, 뭐뭐라고 믿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be, believe to 한 다음에 동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bring longevity and good luck. 그냥 사람들의 믿음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단어 넣어볼까요? 동전, 분수대, 그리고 surgery, turtle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쁜 분수대를 볼 수가 있죠. there is a fountain in the park. okay, fountain 이고요. 자, b를 보니까 무엇이 swimming in a pond? 수영을 할 수 있는 생명체 agent가 나와야 되겠죠. So, of course, a turtle is swimming in the pond. 거북이가 연못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헤엄치고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 wi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 BYE